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7페이지, 숫길 6번째 길, 입지론에 대해서 원래 입지론에 관한 부분은요. 서양이 산업입지론이어서 농업입지론, 공업입지론, 상업입지론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는데요. 농업입지론은 티넨의 고립국 이론이기 때문에 위치지대 개념하고 거의 같이 묶어서 정리가 되는 개념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공업입지론이죠. 공업입지론은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그다지 높진 않은데 작년 32회 시험에 오래간만에 한번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을 물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업입지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알프레드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제목이 최소 비용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게 이윤이 발생하는데 베버의 논리는 기업의 수익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공장이 입지했었을 때 그때 최적의 공장 입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라는 경우죠. 그래서 생산비가 최소일 때 이윤이 최대가 된다는 가정으로 만들어낸 이론이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베버는 최소 비용이 발생하는 그렇죠? 그 입지를 우리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뭐를 이제 만들어냈냐면 입지 단위와 입지 인자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입지 단위라는 것은요.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개개의 비용 항목을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입지 인자라는 것은 입지 단위를 기초로 했었을 때 특정한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비용 절약상의 이익을 입지 인자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버가 이때 얘기한 3대 인자가 있어요. 3대 인자가 뭐가 있냐면 수송비 이걸 이제 여러분 시험에는 운송비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이거는 이제 노동비 그 다음에 이제 직접력 이걸 직접 이익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걸 3대 인자인데 이 중에서 얘를 제일 중시했어요. 수송비를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죠. 거기 표현해 놨죠. 이 중에서 수송비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봤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베버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생산비가 가장 최소인 지점이 그게 최적의 공장 입지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최소 운송비 지점을 고려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하고 비교하냐면요. 최소 노동비 지점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가정이 뭐냐면요. 노동용은 풍부한데 지역 간의 이동은 안 되고요. 지역 간의 임금의 격차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가령 예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장이 하나 있었을 때 인천 쪽에다가 공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밑에 창원 쪽에도 공장을 만들 수 있을 때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은 대부분 부산에서 선적을 해서 외국으로 수출한다고 그러면 여기나 생산하나 여기서 생산하나 생산병원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생산라인을 갖추게 되면 내륙 수송비가 여기가 절감이 되죠. 여기서부터 끌고 오는 거에 비해서 그러면 여기가 최소 수송비 지점이 되는데 인건비가 지역에 따라 틀려요. 여기서는 1인당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여기 만약에 중간에 대전쯤에다가 공장을 만들게 되면 인건비가 9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다가 공장을 설치하게 되면 노동비적인 관점에서는 최소 노동비 지점이죠. 그런데 이쪽으로 공장에 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끌고 가는 내륙 수송비가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절약하는 인건비가 10만 원인데 증가하는 수송비가 10만 원이 된다 그러면 공장은 이전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수송비가 5만 원밖에 안 되고 인건비의 절감이 더 크다면 최저 공장 입지는 대전으로 이전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최소 수송비 지점을 찾고 그 다음에 최소 노동비 지점을 찾아서 두 개를 비교해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 그 다음에 직접 이익이 발생하는 지점이 있죠. 여기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최소가 돼야 되고요. 얘는 최대가 돼야겠죠. 그래서 모든 요인이 최소가 아니라 각 요인이 다 최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제된다라고 주장한 경우죠. 그랬을 때 베버가 얘기하는 이 세 가지 관점이 있었을 때요. 거기에 보시면 최소 비용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버는 세 가지 중에 수송비를 제일 중시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수송비의 관점에서 볼 때 공장이 입제할 때 시장 지향적인 산업이냐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냐에 따라서 어디에 입제할 때가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느냐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 원료 지수라는 거예요. 이게 작년 시험에 나온 거죠. 박스를 주고 누구에 관한 이론이냐 그때 원료 지수라는 걸 제시한 사람은 베버밖에 없어요. 그러면 베버는 이 원료 지수라는 것은요. 제품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편제 원료의 중량의 크기를 가지고 측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제품보다는 원료의 무게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이란 얘기죠. 이런 산업은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다. 그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1이란 얘기는 중량이 불변이니까 얘는 자유입지형이다라고 얘기해 주고요.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지향적인 입지다. 이렇게 구별해 준 거죠. 그래서 원료 지수라는 개념도 이게 베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원료 산지가 있고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정은 뭐냐면요. 이 수송비라는 것은 원료 및 제품의 무게 곱하기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무게가 무겁거나 거리가 멀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반대 경우는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는 경우죠.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를 연상해 보시면 되냐면 시멘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시멘트를 만약에 1000키로를 생산을 해야 될 때 원료가 석회석이에요. 그런데 석회석을 1000키로를 투입하면 이게 1000키로 안 나오죠. 불순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품보다는 좀 더 많은 원료로 투입해야 돼요. 그러면 1200키로니까 1000분의 1200이면 1.2죠. 1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석회석 1200키로를 투입해서 완제품이 만들어질 때 1000키로니까 무게가 줄어드는 애죠. 그러면 얘는 1200키로의 원료를 몇 키로로 줄여서 1000키로로 줄여서 시장으로 보낼 때 발생하는 수송비와 아니면 그냥 1200키로를 그냥 시장으로 보내서 여기서 200키로를 줄여서 판매를 할 때의 수송비를 비교하게 되면 얘가 더 많이 들죠. 그러니까 중량이 제품이 만들어질 때 중량이 감소되드는 원료지향적인 산업이란 얘기죠. 그래야지만 수송비를 적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지향적인 산업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얘가 콜라고요. 콜라를 100리터를 생산할 때 1리터를 넣는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100분의 1이니까 0.01이라는 얘기는 1보다 작죠. 그런데 얘는 원액이 100리터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여기다 탄산수가 플러스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리터를 갖다가 시장으로 끌고 올 때의 수송비와 아니면 1리터에다가 탄산수 95리터를 추가해서 100리터를 만들어 갖고 시장으로 보낼 때의 수송비를 비교하게 되면 원료를 끌고 와서 시장에서 탄산수 플러스에서 여기서 100리터 만드는 게 낫죠. 그러니까 완제품이 만들어질 때 중량이 증가하면 시장지향적인 산업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송비는 우리가 절약하기 위해서는 어느에 입질하는 것이 유리하냐는 여부는 원료지수를 갖고 구별해 준 거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얘가 원료지수가 1보다 클 때 입지 중량이 있죠. 입지 중량이라는 게 2보다 크면 얘도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냥 원료지향적인 산업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입지 중량이라는 것은요. 제품의 중량분에 원료에 대한 중량. 그 다음에 제품의 중량분에 제품의 중량. 그러면 여기에 원료지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지 중량이라는 것은요. 원료지수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약분하면 1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원료지수에다가 1을 플러스한 게 입지 중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을 더한 것이 입지 중량이다. 그러면 원료지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입지 중량은 2보다 크다는 얘기랑 같고요. 원료지수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입지 중량이 2보다 작다는 논리하고 같은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입지 중량은 나온 선례는 없고요. 원료지수라는 것도 이 개념에 대한 것만 베버가 얘기했다는 정도. 그 정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소 운송비 지점을 고려해서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 그 다음에 최소 노동비 점을 찾아서 노동비가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 그 다음에 직접 이익은 가장 큰 지점. 여기를 차례대로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최소가 될 수 있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 그게 38페이지에 가면 맨 위에 지문 4번의 결론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점을 차례대로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최소 생산비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최대의 이윤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베버가 얘기한 게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그러면요. 여기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나오는 게 그게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에요. 그러면 얘는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지만 여기는 뭐가 최대가 되는? 수요가 최대가 되는. 그래서 여기는 기업의 이윤이라는 것이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이 이윤인데 여기는 반대로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용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익이 커져야겠죠. 그러니까 이 수익이 커지려고 그러면 상품의 판매량이 제일 많은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품이 제일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는 거 어디냐? 그게 시장 중심지라는 거예요. 시장 중심지에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요. 제품의 판매 가격에 수송비가 반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제일 저렴하다는 얘기죠. 거기서가 수요량이 제일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최대 수요가 존재하는 지점에 공장이 입제된다는 게 최대 수요 이론이다. 제목에서 설명하니까 그런 내용으로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에 양가로 1번에 보면 베버가 비용을 최소함으로써 최대 이윤 지점을 찾고자 했다면 래쉬는 수요가 최대인 지점을 찾아서 최대 이윤을 찾고자 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요가 집중이 되는 시장 중심지에 입제된다는 걸 주장한 거죠. 그래서 제목에 대한 것만 조금 정리하셔도 기본 필요한 거는 다 우리가 얻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작년에 시험 문제가 나왔어도요. 이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4, 5년 주기로 언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시험장에 들어갈 때 기본 성격 정도는 알고 들어가셔도 원안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로드2로 가시게 되면 상업입지론 있죠. 상업입지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얘기를 해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의 계열을 보시게 되면요. 크리스탈러는 재화에 도달거리하고요.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도시의 수라든가 규모라든가 또는 기능이 있죠. 이런 것 등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이론에 대한 발달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남부 독일을 여행을 하는데 규모가 큰 도시는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숫자도 적고요.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입지하더라는 얘기고요. 규모가 작은 애들은 공간상의 숫자도 많고 상대적으로 분포도도 많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왜 이런 식의 배열이 나타났을까?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넓은 배우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입지할 수밖에 없고요. 규모가 작은 애들은 작은 배우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로 인접해서 들어서 있는 것이 대부분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시면 이론적 내용에 중심지라고 있어요. 중심지라는 것은 주변 배우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중심지라고 얘기를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라는 도시가 있어요.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되고요. 여기는 백화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 B라는 도시가 있고 C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 인구가 30만, 인구가 20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 정도가 되면 백화점이 없어요. 그러면 백화점에 하나 들어설려고 하면 최소한 고객 인구가 50만 이상 하면 돼야 되겠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얘네들에게 백화점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A라는 도시가 중심지 얘네들은 배우지가 돼요. 그러니까 배우지라는 것은 중심지로부터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우리가 중심지라고 배우지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런데 여기 주변에 가게 되면 인구가 예를 들어서 만에서 한 2만, 3만 이 정도 이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마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마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얘네가 중심지 얘네가 배우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심지라는 것은 고차 중심지도 있고 중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큰 도시는 공간상이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배우지를 끼고 하나의 중심지의 역할을 또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규모가 큰 중심지는 멀리 떨어져 있고 공간상에 분파하고 있는 숫자가 적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거를 갖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최소 요고치하고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돼 있는데요. 최소 요고치라는 것은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또는 고객수를 우리가 최소 요고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심지의 크기에 따라 최소 요고치의 크기는 틀려지겠죠.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있는데요.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것은 중심지 기능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비슷한 규모의 중심지가 비슷한 거에 있다면 어쨌든 집에서 가까운 곳을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까지 가기에는 하루에 갔다 오기도 힘들고 왕복 시간이 걸리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가까운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D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로 와서 쇼핑하지는 않겠죠. 이 범죄 안에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세력권의 범위를 했을 때 경계를 가게 되면 더 이상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를 우리가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점퍼의 입장에서는 재화의 도달거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공하는 기능이 크고 다양할 때 그게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상에서 또 중심지 이론을 갖고 물어볼 때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요. 중심지 성립 조건이죠. 중심지의 성립 조건은요. 재화의 도달 범윈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심지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A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A 백화점은 A 도시에 있는 사람들만 고객으로 확보해도 충분히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 백화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A뿐만이 아니라 B라든가 주변 C라든가 또는 D 같은 지역에서도 이 서비스가 도달이 돼요. 여기 있는 사람도 고객으로 확보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더 많은 이유는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 내의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반대의 경우에는 성립이 안 돼요. 왜? 반대로 여기서는 A, B, C, D까지의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 구매하러 오는 사람은 A밖에 없으면 그러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 내 최소 요구치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9페이지 가시면 상단에 지문 3번에 중심지 성립 조건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반대의 경우가 생기면 중심지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배우지의 형태라는 것은요. 단일 중심지일 때는 원형으로 성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얘가 그 형태를 보시게 되면요. 단일 중심지면 원 안에서 여기 중심지가 있으면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 개의 다수의 중심지가 있는데 원형으로 존재하게 되면 이렇게 중복되는 지역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원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서비스가 도달하지 않는 지역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배우지의 형태는 이렇게 정육각형의 모형을 갖고 있는 게 이상적이라고 크리스탈라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안에 있으면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상적인 배우지의 형태는 정육각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심지의 계층이라는 건요. 고차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존립을 위한 최소 요구치가 크고 중심지 기능의 도달거리가 크기 때문에 시장 지역이 넓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차 중심지는 최소 요구치가 작으니까 시장 지역은 좁고 그 수가 많아서 중심지 간의 간격은 좁다. 그러니까 백화점하고 편의점 비교하셔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편의점의 숫자가 훨씬 많고 훨씬 인접해 있죠. 백화점 간의 간격은 훨씬 멀리 떨어져 있고 수도 적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자, 그 상권문석이론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도 일단은 별표는 하나 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중력 모형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력 모형이론을 통해 가지고는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인력이라든가 아니면 매상고까지도 추계가 가능한 것이 이게 상권문석이론, 중력 모형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이 있어요.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이라는 것은요. 아이장, 뉴튼의 만류인력의 법칙을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장, 뉴튼의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유인력을 갖고 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 위에 다 이렇게 발을 딛고 서 있다는 얘기는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있죠. 중력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서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보면요. 유인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원리를 가탕으로 해서 소매인력법칙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레일리아는 점퍼에서, 도시에서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있죠. 유인력은 도시의 크기 있죠. 크기를 인구를 대입해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즉, 도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고객을 더 많이 끌어당길 수 있고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이 끌어당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레일리아하고 컨버스의 모형이라는 것은요. 딱 이렇게 두 개의 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C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딱 선택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론이. 그래서 결정론적인 모델이라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1920, 30년대 미국의 농촌 지역에 있는 소규모의 도시를 기준으로 만들어낸 이론이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나가면 규모가 큰 도시가 있어도 여기까지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도시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레일리아 소매인력법칙에 유인력은 상점의 규모가 클수록 커지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인력은 상점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래의 제거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그래서 유인력이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계라는 게 있어요.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의 크기를 경계를 설정해 봤을 때 A라는 도시가 있고 B라는 도시가 있을 때 두 개의 인구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끌어당기는 유인력의 힘이 같기 때문에 이때 경계는 중간 지점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A도시가 B도시보다 두 배 이상 커요. 그러면 경계라는 것은요. 규모가 작은 B도시 쪽에 가깝게 가죠. 이것이 크기로 따지면 루트 2대 1의 크기로. 루트 2라는 게 1.4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4대 1의 크기로 A도시의 유인력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규모가 작은 B도시 쪽에 가깝게 경계가 설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39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그게 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내용은 다 여기 지문에서 환영이 다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시고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거는 알아둬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이거는 3, 4번 출제했으니까 유인력의 크기는 기억을 해두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유인력을 갖고 있는지를 계산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40페이지에 가면 예제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조건이 뭐냐면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도시는 A도시로부터 10km, B도시로부터 5km 떨어져 있다. A도시의 인구는 40만, B도시의 인구는 10만, C도시의 인구는 5만이다 이런 얘기죠.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때 C도시에서 A와 B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를 물어봤죠. 단 C도시에 있는 사람은 다 A 아니면 B에서만 구매한다는 가정이죠. 그러면 각 도시에 유인력의 크기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A를 보게 되면 이거 조건을 다 주죠. 자 인구가 얼마예요? 40만이죠. 거리는 몇 킬로라냐면 10km, 그죠? 10km인데 10의 제곱이니까 100이겠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산기로 40만을 찍고 나누기 100을 하게 되면 얘가 4천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B도시도 계산해보면 B도시는 인구가 10만이죠. 근데 거리가 5km죠. 그러면 5의 제곱이죠. 그러면 25가 나오겠죠. 그럼 얘도 4천 나와요. 그러면 전체에서 A도시의 인구 유인비율은 거기 구성이 그렇게 돼 있죠. A 플러스 B분에 A를 대입하면 되고 B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하면 A 플러스 B분에 B를 대입하면 되는데 계산이 다 돼 있잖아요. 두 개를 더하면 8천이잖아요. 8천분의 4천이라는 얘기는 8분의 4니까 0.5, 그러니까 50%죠. 그러면 C도시의 인구가 5만이라고 했을 때 5만의 절반이니까 A도시로 2만 5천명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50%라는 얘기는 B도 당연히 50%잖아요. 그죠? 그러면 A도시로 2만 5천명, B도시로 2만 5천명이 유인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2만 5천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요. 이게 원래 레일리의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공식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계산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차라리 단순화시켜서 계산기가 있으니까 그냥 직접 대입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놓고 대입하는 것만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의 논리는요.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반은 여기서 구매하고 반은 여기서 구매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게 과연 A도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이냐 이거죠. 그 분기점은 레일리의 논리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레일리의 법칙을 수정했다고 해서 수정소매인력법칙이라고도 얘기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1번에 이렇게 해놨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레일리의 법칙을 응용한 것으로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컨버스의 모형에서 이론이 나오면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일리의 이론을 수정했다. 그러면 이게 컨버스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분기점을 찾을 때 A도시를 기준으로 분기점을 찾을 것이냐 B도시를 기준으로 분기점을 찾을 것이냐 거기에 식이 두 개가 있는데 표시해놨죠. A도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이렇게 식이 있을 때 루트 안에 A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B를 기준으로 하면 B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B가 들어갈 거고요. 그럼 여기는 A의 면적이 될 수도 있고요. 인구도 될 수 있어요. 여기가 면적으로도 한 번 나왔고요. 인구로도 한 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A, B 간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하단에 예제가 있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시와 B시의 상권 경계 지점은 A시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이냐 했는데 A를 기준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A와 B시는 동일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고요. A시의 인구는 몇 만이라고 줬냐면 64만. 그럼 여기에 A가 들어가니까 64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B가 되니까 16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A시하고 B시 사이의 직선거리는 30km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가지고 계신 계산기에서 16을 먼저 찍고 나누기 64를 하게 되면 얘가 루트 0.25가 나와요. 0.25. 그리고 다시 계산기에다가 루트 찍고 0.25를 찍으면 얘가 0.5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0.5의 값을 구했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한 게 0.5라는 얘기예요. 그럼 1 플러스 0.5라는 얘기는 1.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30을 1.5로 나누면 20 나와요. 그러면 분기점은 A로부터 20km 떨어진 지점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라고 수식을 여기다 해설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예전에 18회 때 한 번 나오고요. 32회 때 작년에 나온 거예요. 꽤 오랜 시간만에 등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허프 모형인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팁을 드린다고 하면 예전에 26회하고 27회 때 있죠. 이때가 랠리가 나왔고요. 28회 때 허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허프 모형이 이게 조금 예전에 이전 방식에 비해서는 복잡하게 나왔다고 해서 항의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29회하고 30회하고 31회 때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오다가 32회 때 컨버스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순서에 입각하면 얘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레일리를 혹시 물어볼 때는 뭐를 물어볼 수도 있냐면요. 매상고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매상고를 혹시 물어보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C지역에 5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5만 중에 2만 5천명인데 이 2만 5천명이 존재하게 되는데 1인당 월 지출액 있죠. 월 지출액이 만약에 만 원이다. 이렇게 주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2만 5천에다가 만 원을 곱하게 되면 전체적인 매상고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각각 절반이니까 50%가 여기에 매출액이 되고 50%가 여기 매출액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매상고를 물어보면 그리고 옆에 가시면 허프의 확률모형이라고 있죠. 허프의 확률모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중력 모형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게 허프의 확률 또는 중력 모형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허프의 모형 상에서는요. 뭐를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 유인력의 크기를 토대로 해서 점포의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또는 가능 매상고를 얘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허프의 모형은 뭐냐면 레일리하고 컨버스는 두 개의 도시만을 가정하는데요. 얘는 대도시 지역 안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 7개까지의 점포가 들어설 수 있다고 보는 게 허프 모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허프 모형에서는 고객이 특정 점포로 구매할 확률에서 경쟁 점포의 수라는 것도 중시가 되죠. 그런데 7개 점포의 시장 점유를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통상 최대 3개 정도까지 제시를 해요. 그러면 개별 점포의 매력도라는 것도 있죠.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측정을 해봤을 때 얘가 20이고 얘가 30, 얘가 50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다 더해요. 왜냐하면 허프 모형이 있을 때요. 원래 수식에서 분모에 이렇게 시그마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다 합하라는 얘기예요. 그중에 A의 시장 점유를 구하라면 A를 넣으면 되고요. B를 구하라면 B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20과 30과 50을 담아면 100이잖아요. 100분의 20이니까 A의 시장 점유를 20%가 나오겠죠. 이런 요건으로 구하는 게 허프 모형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따져봤었을 때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허프의 확률 모형을 보시면 지문 3번에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형은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특정 쇼핑센터로 구매할 확률은 매장 면적의 크기에 비례하고 쇼핑센터까지 도달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돼 있는데 실상은 여기서 우리가 개별 점포의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계산할 때 공식은 이렇게 되죠. 여기가 거리가 되는데요. 레일리는 거리의 제곱이라고 줬지만 허프는 마찰 개수라고 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매장 면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식 같은 거 보면 그냥 다 제곱으로 돼 있어서 거리의 제곱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실상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찰 개수의 값은 2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2라고 영원히 고정된 건 아니고요.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시험에는 2라고 주는 거죠. 그 하단에 가면 예제 있잖아요.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공간 마찰 개수를 2로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 등을 구하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해야 될 때 마찰 개수의 값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찰 개수라는 것은 공간을 이동할 때 생기는 마찰을 우리가 마찰 값을 얘기를 할 때 교통 조건에 따라 그 상점의 특성에 따라 마찰 개수의 값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안해 보시면 그 도시에 백화점이 있으면 백화점은 모든 교통로선이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버스 한 번 타면 거기 앞에 내린다든가 지하철 이용해서 무슨 역에 내리면 지하철 역사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게끔 돼 있는데 옆 동네에 있는 슈퍼를 가려고 하면 또는 편의점 가려고 하면 다이렉트로 가기는 힘들고 근처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도보로 이동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전문품점이 마찰 개수의 값이 적고요. 그리고 일상 편의점 같은 경우가 마찰 개수의 값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시험에 한 번 나온 거예요. 그거는 지문 5번에다가 명시해 놨어요. 지문 5번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시장 점유를 우리가 구하고자 했을 때는요. 거기 하단에 예제가 있죠. 거기 보시면 할인점이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는데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월 추적 매출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이거 대입하면 되죠. A 할인점은 면적이 얼마냐면 500이죠. 근데 거리가 몇 킬로냐면 5킬로인데 마찰 개수의 값을 2를 줬어요. 5의 제곱이면 25거든요. 그럼 A20 나올 거고요. B라는 할인점은 매장 면적이 300인데 거리가 10킬로예요. 근데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3이 될 거고요. C라는 점퍼는 매장 면적이 450이죠. 근데 거리가 15킬로. 15의 제곱이면 225니까 얘는 2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걸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3개를 다 구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에. A를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A 대입하면 되죠. 그럼 우리는 3개 다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25가 나오는 거죠. 20 더하기 3 더하기 2. 그중에 A를 물어봤으니까. 25분의 20을 계산하시면 0.8이 나와요. 분수를 계산하면 소수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80%라는 얘기죠. 그러면 A의 시장 점유율은 80%. A를 방문할 확률 80% 나왔죠. 그 다음에 매상고를 구해겠는데. 인구가 4천 명인데요. 월 35만 원을 지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곱하시면 14억이 나와요. 그러면 전체 14억의 매출 중에서. 3개 할인점에서. 14억이 나오는데. A 할인점의 시장 점유율이 80%니까. 얘 매출액은 11억 2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80%와 11억 2천이 답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허퍼의 모형을 통해서 계산하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건은 다 주어져요. 대입만 할 수 있는 경우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특히 주의할 점은. 여기 만약에 고객 인구가 4천 명이 있을 때. 4천 명이 다 여기서만 이용하지 않고요. 4천 명의 60%만 이용한다라고 가정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4천에서 기준해서 계산하시면 안 되고. 2천 4백 명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 정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허퍼 모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신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있는 것인데요. 이거는 체크리스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포를 개점을 할 때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항목이 있겠죠. 그래서 그 항목들을 분석을 해서 어디에 입지하는 것이 가장 최대의 매출액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걸 강조하는 게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 CST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A 할인점이 있다고 그랬을 때요. A 할인점에 주로 구매하러 오는 고객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 공간상에 어디에 많이 분포하고 있느냐를 갖다가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격자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왜 지하철역 같은 데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되면 반경 예들어서 500m가 있고요. 반경 예들어서 1km가 있고 그 이상에 대한 것으로 존을 구획을 한 다음에 여기에 전체 매출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고객이 있는 데가 1차 상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공간상에 주로 어디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 이거를 지도상에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파악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1차, 2차, 3차 상권의 개념을 또 우리가 파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애틴 지도를 만들면요. 이게 유통업자에게는 아주 유용한 정보를 주죠. 상권의 규모 있죠. 1차 상권이 어디고 2차 상권이 어디고 이걸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특성도 우리가 수립할 수 있고 우리가 광고를 할 때는요. 1차 상권에다 집중적인 광고야겠죠.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쟁의 정도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 경계에 있는 고객들이 이쪽에도 비슷한 금액 상권이 있으면 여기로 쇼핑할 때도 있고 일로 올 때도 있겠죠. 그거는 세일 기간이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게 이게 애플밤의 소비자 분포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애플밤이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개념이고요. 예전에 여러 번 시험에 한 번 활용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제목 정도로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간균배의 원리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공간균배의 원리라는 것은요. 이게 원래는 호텔링 이론을 인용한 것인데요. 정보 경제학에서. 그래서 이게 공간상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상권이고요. 여기도 상권일 때. 그렇죠? 균등한 소비자가 있다는 얘기는 구매력도 비슷하고 소비 성향도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끌어당겼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중간에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시에 중심에 입지했을 때가 고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점포가 있으면 걔는 중심에 입지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들어서 이쪽에 A가 있고 B가 있다 그러면 A 쪽에 가깝게 입지를 함으로써 고객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면 그런데 일반적인 용품 같으면요. 똑같은 상품 같으면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A 상권에서 여기까지는 여기가 전체가 우리가 만약에 10kg라고 가정하자고요. 여기 정도면 한 2kg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 반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점포가 다 흡인할 수 있지만 이쪽에 있는 점포는 또 다른 경쟁 점포가 있으면 일로 뺏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비슷한 유형의 상품을 취급한 애들은 한 곳에 모여서 끌어당기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면 떨어져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포의 성격에 따라 공간상에 어디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냐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공간근배의 원리에 개최해서 거기 보시면 점포의 유형별 분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집심성 점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집재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산재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세 가지는요. 동정업종의 점포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업종의 점포 가운데 얘네 모여서 입지할 때가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류점이나 가구점이나 비교 구매한 애들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고요. 여기 산재라는 거는 떨어져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소라든가 이발소라든가 이런 애들은 한 번 이용하면 일정한 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떨어져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는 것은요. 여기에 만약에 농기구점이 들어간다 그러면 주로 농업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들어서야겠죠. 그래야지만 매출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특정한 용품을 취급하는 애들은 특정 지역의 중심지에 입지해야지 유리하다. 그래서 거기 점포의 성격 등을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집중성은요.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백화점이죠. 이런 얘기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이론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모든 백화점은 명동을 중심으로만 포진해 있었어요. 그때는 소득 수준이 높지 못했기 때문에 각 구마다 백화점을 낼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그래서 중심에서 서울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여기서 끌어모으는 개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집심하고요. 여기 집제라든가 이런 표현을 바꿔주니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품의 유형별 분류라고 했을 때요. 거기 보시면 편의품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매품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품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편의품이라는 건 지금의 편의점 생각하시면 돼요. 컨비니언스 굿이라고 돼 있죠.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그게 편의점이니까. 그러니까 일상이 필수품 파는 데고요. 그 다음에 선매품이라는 건 쇼핑 굿이에요. 그러니까 비교 구매하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여러 개 비교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상품을 취급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스페셜리 굿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전문품, 브랜드점, 명품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 전문품일수록 물건을 구매하러 갈 때 시간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선매품과 전문품 있죠. 이거는 비교 구매하는 거고 이거는 명품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 구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우리나라 주민들이 왜 유럽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도 구매하러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게 전문품이다. 그래서 이런 제목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거예요. 얘네가 단독으로 나온 케이스는 드문 케이스고요. 입지론할 때 그냥 상업 입지론할 때 지문 정도를 하나 활용하는 수준이니까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론에 대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 그렇죠? 효율적 시장이론, 그 다음에 주택시장에 관한 주거 분리와 여과 과정에 대한 거를 기본 포인트로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존으로 와가지고 지대론에서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그 다음에 입찰지대, 준지대, 그 다음에 경제지대 이런 개념들을 배우셨고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여기를 정리하셨고 베버의 공업입지론, 그죠? 그 다음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의 기본개혁 그 다음에 레일리, 컨버스, 허프에 대한 계산에 대한 과정, 유인력에 대한 것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신 거예요. 걔네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통상 출제가 되는 게 네 문항에서 다섯 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도 하나 정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게 되면 시험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갈 수 있으실까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집중력을 갖고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시장론의 습기를에 대한 강의는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정책론에 대한 것을 기초로 해서 투자론, 금융론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